안녕하세요 포스트요 말해요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길고 긴 겨울방학 온 가족이 함께 뭔가 짜릿한 즐거움을 계획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정복을 노리는 천재 과학자 닥터 로봇트닉에 맞서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초고속 고슴도치 히어로 소닉의 스피드 액션 블록버스터 스포소닉이 드디어 오는 2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닉 아시나요? 90년대 마리오와 투톱을 잃었던 레전드 비디오 게임 소닉 더 해지옥에서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90년대 학교를 다닌 저와 같은 3040세대라면 모를 리 없겠죠? 스포소닉은 이런 소닉의 첫 실사 영화로 또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과 역대급 배우들의 만남으로 게임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닉의 영원한 숙적인 닥터 로봇트닉을 짐 캐리가 맡아 특유의 쾌활한 연기가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올겨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히어로 스포소닉의 차원이 다른 액션 스피드 함께 즐겨보실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정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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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